다들 퇴근하고 저 혼자 또 남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시간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문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18로 연락을 주실 수 있고 전화 상담은 026676에 036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원래 하나하고 둘하고 1, 2, 3, 4 헷갈리시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번호 살릴 때 어떻게 살림이고 우리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026676번에 036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 상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온라인 국고처 시간을 확장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는 종목에 대한 분석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시간을 크게 늘려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방송에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종목에 대한 부분 함께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저는 화요일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저 혼자 여러분들 단독으로 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보다는 또 빨간 주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빨간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또 빨갛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이상로입니다 상승으로 가는 길 상한가로 가는 길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죠? 이상로 이름에 걸맞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종목에 대한 궁금한 부분 성시성의껏 섬세하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가지고 많이들 얘기 올려주시면 되고 혼자 하는 부분 오늘 또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송 보시면서 함께 진행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은 저 혼자 진행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것은 저 혼자 현재 유튜브에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실시간 방송이니까 제가 채팅창 빠짐없이 보고 읽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전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투세에 대한 폐지가 야당 쪽에서 결정이 되면서 이제는 크게 시장에 대한 악재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모르겠지만 내일 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결과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가 7천만 표 이상 진행이 되어 왔고 미국 인구가 약 3억 명인데 거기서 투표 인구가 약 2억 명이 채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참여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시장은 가파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조금 무기력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아 이건 뭐 포기 기브업 했던 분들 많으신다면 오늘 힘을 받으셔가지고 아 이번에 이상로 믿고 좀 더 힘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누굽니까 빨간 주식입니다 여러분 빨간 주식 걸맞도록 여러분들 종목 빨갛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전화 상담이 한 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아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그죠 네 경락이 빙빙 돌기만 하고 올라가지다 하고 내려가지다 하고 그래요 우리 사장님 매수과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갑다 그죠 그렇죠 네 우선은 지금 밖에서 전화 통화하고 계신 거죠 지금 차트 보실 수 있습니까 차트요 네 차트 볼 수 있습니다 아 차트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선은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력 설비주 중에서도 대장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력 설비주가 5개 정도 있는데 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롱전기 이렇게가 빅5예요 빅5인데 네 이 중에서 두 개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또 한 가지 효성중공업인데 얘네 둘이는 왜 중요하냐면 얘네 둘이는 미국에 투자를 한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은 우리처럼 이제 공기업에서 전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보면 다 민영사업자거든요 주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헤리스도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은 오래 투자했던 것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은 너무 안 움직인다 너무 옆으로 행보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 종목이 제가 보는 바 11월 안에는 신고가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이 바닥을 형성했던 자리인데 거기 보시면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줄이 하나 꺼져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단기 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단기 바닥이 지금 28만 원 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고점이었던 자리가 37만 5천 원인데 이 자리는 한 번 돌파를 해낼 겁니다 지금 밑에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4분기 실적도 안 좋게 발표될 것 같았으면 이미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삼성여자처럼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앞에 있던 고점 다시 한 번 돌파 나올 거니까 중요한 건 시간이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좀 더 참으시고 11월까지는 점 있고 한 번 기다려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첫 번째 임무 완료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주식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믿는 만큼 가게 됩니다 그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좀 풀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한 번 같이 볼 텐데 두 번째 종목은 저희 지금 문자 상담이 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 상담도 같이 한 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SKI닉스 나하이닉스죠 SKI닉스 문자 상담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에 매수했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SKI닉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거는 차트에 대한 기술이 조금 필요한 종목입니다 왜 차트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SKI닉스가 왜 올라가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HBM 이슈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16단 HBM 만든단다 그렇죠? 지금 12단까지도 SKI닉스의 독과점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8단 같은 경우에 이네들이 수요일이 약 80% 성공률이 80%라는 거예요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40% 삼성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 후반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SKI닉스가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SKI닉스를 살 건가 아니면 HBM에서 가장 큰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엔비디아를 살 건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SKI닉스가 국내에서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도 수급으로서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가 원화 약세 기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기는 힘들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지금은 원화보다는 달러가 강하니까 달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SKI닉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요즘 정체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주가가 한번 빠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 갭이 여기 한 개 발생하고 그 위에 여기 또 한 개 더 발생했어요 그죠?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칠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갭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갭 한 개가 있고 그 밑에 또 갭이 한 개가 있는데 이런 갭들은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의 이격입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려면 이 회사가 뭔가가 바뀌어줘야 돼요 다행히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빠졌다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SKI닉스가 4분기에 뭔가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I닉스는 21만 원 가격이 너무 높아요 차라리 조금 3개월 이상을 생각하시면 추가 매수도 긍정적인데 조금 단기로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시장 지수가 오를 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르면 그때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전화를 지금 통화 대기를 합니다 떨려가지고 연결하시는데 지금 마음이 자고 직접 통화한다니까 떨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저 쉬운 남자입니다 쉽게 연락하셔가지고 주식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종목 상담을 제가 과거에 타방송 이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니까 그래도 안 되죠 경제방송의 최고는 한국경제TV입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최고 방송국 오기 전에 엠모방송 그리고 매며방송 그리고 서모방송 이모방송에서 다 제가 한 시간 정도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면 탈모가 올 때도 있고 또는 마음이 너무 쓰이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살이 빠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 전화로 연결하시거나 또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빠르게 종목 분석해드리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같이 한번 볼 종목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볼게요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이분은 2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2만 9천 원이면 가격이 2만 9천 원대면 고점에 여기 보면 돌파 매매를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보면 방송에서 추천도 많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2만 9천 원 자리가 왜냐하면 여기서 돌파가 되면 박수권 돌파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방송 보고 사신 걸 수도 있고 이 자리 이후부터 지금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대덕전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PCB라고 해서 회로기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에도 회로기판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마우스에도 회로기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덕전자는 이런 모든 회로기판에 가장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요 그런데 우리가 AI 관련된 HBM용 회로기판은 이수 패타시스에서 납품합니다 대덕전자는 그 외 나머지 전자제품 가정기기에 다 들어가요 요즘에 경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소비 경기도 조금 꺾이는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대덕전자도 실적에 대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언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느냐 4분기하고 1분기건 수출 지표가 개선될 때 지금 대덕전자는 바닥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바닥이 형성되고 반등이 강하게 한 번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바닥이 형성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지금은 이런 PCB 오팡도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오팡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한 번 힘드시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 지금은 시장을 절대 나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반등 나오니까 지금은 꼭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 그래서 적어도 2만 원 이상까지는 한 번 튀는데 2만 2천 원, 2만 3천 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한 번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성 SDI도 올라와 있고요 AMD 향 상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에 라이브는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은 저희가 이 국고처가 확대 개편돼가지고 그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며 대신에 화요일 날 이렇게 종목 상담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제가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참여는 샵 8181로 하셔도 되고요 대신 요금 100원이 듭니다 이 경기 어려운데 또 100원까지 들고 갑니다 또 저거 대신에 전화는 공짜입니다 02-6676-0361번 또는 유튜브 채팅창은 공짜니까 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와우헬프골뱅이.와우TV.co.kr 그러면 wwhelp골뱅이 wowtv.co.kr 요건 이제 메일로 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 한번 해볼까요? 삼성 SDI 유튜브 채팅창에도 한 개 보고 해야 되니까 자, 삼성 SDI 한번 아, 삼성 SDI 아까 했답니다 아까 했던 거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 거는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 유한양행 15만 5천 2백원 자,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 말고 저희가 이제 유한양행이 한 날 전에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전에 한번 IR데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초대해가지고 뭐 한다고 했는데 거기 혹시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10명이 채 않았어요 왜 10명이 채 않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야, 추가적으로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블록버스터급 이슈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다만 저는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약바이오 종목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제약바이오는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유한양행, 두 번째로 알테오젠, 세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항상 이런 분위기를 타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똥으로 된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똥으로 된장을 만든다 해도 제약바이오는 믿게끔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붙고 기대감이 붙고 해서 뭔가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갖춰줘요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성질이 그런데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기술이전 이슈가 나오고 또는 CMO 이슈가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면서 가는 종목군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키워드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가 원료의약품 이슈, 또 한 가지가 비만치료제 이슈입니다 비만치료제는 인벤티즈레바고 유한양행이랑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위고비랑 똑같은 성질의 물질로 만든 비만치료제를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료의약품 안에서는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약 2위나 3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신고가를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빠져 있더라도 조금 더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송에 대본이 있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 실시간인 거 아시죠? 저 앞에 카메라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다만 그 어려운 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아무 종목이나 괜찮아요 아무 종목이나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또 한 번 같이 볼 종목 하나인더 잠깐만 이름이 길다 영어라 가지고 하나인더스트리얼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인더스트리얼 이거는 최근에 이제 종목이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분봉을 좀 봐야 돼요 왜 이거 분봉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5분봉인데 이걸 조금 더 늘려 볼게요 자 5분봉을 보시면 요즘 여기 이제 단타꾼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문자로 조금 여러분들 이런 스팸 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도는 종목입니다 이거를 이제 문자로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한 번 차트를 보시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기둥이 떠 있는 자리가 단기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자 5분봉 상에서 지금 단기 바닥이 여기가 이제 바닥이 여기 형성돼 있어요 그죠? 이런 바닥이 한 번 형성되면서 문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거 매수하셔라 그러면 이제 고 다음 날 종목이 튀어가지고 4만 8,800원까지 여기 한 번 시세를 강하게 한 번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자리가 얼마예요? 3만 7천원 자리에서 4만 8천원 때까지 단기적으로 한 번 슈팅이 나오고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죠? 그럼 이 거래량은 우리가 매수도 되지만 다르게 보면 매도도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가 체결되었을 때 거래가 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75만 주 터졌다 그 말은 75만 주를 누군가는 샀지만 누군가는 이 75만 주를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희가 단기 고점 표시했던 자리가 돌파가 안 되죠 그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빠지는데 또다시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바닥 신호 들어오고 단기적으로 반등 한 번 보이고 이번 또 다시 한 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차트 노름으로 계속 뭔가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다시 고점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나오고 있죠? 이건 또다시 누군가 끊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길게 보기는 힘든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지면 매수를 하되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하고 접근은 조금 보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까지 한 번 같이 보셨고 지금 전화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 현대차고요 아 현대차요 네 23만 원은 20% 매수했어요 아 23만 원은 20% 매수하셨고 혹시 집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밖에 있는데요 아 밖에 통화하고 계시니까 차트는 못 보시겠다 그죠? 네네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전화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그 매수가 23만 원이라 하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재료는 이제 미국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재료가 다 나왔다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3만 원대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23만 원대예요 자 그 재료가 확대되었을 때는 29만 원 30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결정이 안 되고 그리고 인도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증시에 현대차가 상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재료가 한번 노출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가격대까지는 결국 연말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가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25만 원 이상 25만 원대 돌파가 되면 30만 원대까지도 한번 들어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에 고유수 한 개만 꼭 지켜보시면 되는데 조만간 이제 미국 조지아가 지금 현재 경합주거든요 미국 대선 내에서 이 현대기아차 기지가 이 조지아와 엘라바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이 조지아주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꼭 들고 계십시오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이제 현대차 한번 상담해 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기아차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조금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대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그림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현대차만 보지 마시고 우리 현대글로비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보면 차트가 어때요? 이거는 우상향이다 그렇죠? 왜 현대글로비스가 중요하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100배 정확하게는 이제 98배 됩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는 이제 남한의 98배가 미국 크기예요 미국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우리가 과거에는 아대륙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인도도 엄청나게 큰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38배, 39배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서 크게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려면 물류를 제대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예요 만약에 이 현대차그룹이 미국이라든지 또는 인도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다면 주가는 이미 빠졌겠죠 현대글로비스부터 그런데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월봉으로 잠깐 볼게요 월봉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2014년도에 여기서 이제 미국 이슈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슈와 인도 이슈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고점이었던 자리까지는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가 언제이냐면 현대차그룹이 2008년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8년도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18년이 흘렸죠 18년이 흘린 2024년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인도 시장까지도 상장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따져서 본다면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차그룹은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지금 자리는 강력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 한번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요즘 안 빠진 정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3개월 이상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자동차주 다시 한 번 더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차 전화상담까지 한 번 같이 해보셨고요 이번에는 조선주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로 조선주 많은데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한 번 같이 볼게요 삼성중공업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HD그룹의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은 우리가 상선, LNG 또는 요즘 암모니아 이런 관련된 회사들 삼성중공업은 과거에 보면 이제 특수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시추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쇠빙선 얼음 깨는 용도로 쓰는 그런 쇠빙선 이런 용도로 많이 납품을 해왔던 기업이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반등을 안 보이고 있어요 다른 조선주 안에서도 HD 현대미포는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조금 하락을 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삼성중공업은 다른 여태의 종목군들보다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왜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이유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동야바다에 시추 사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중공업이 특수선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화랑일 때는 잘 갈 수 있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가가 빠져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특수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팔백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만팔백원 자리가 이런 자리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넘어간다 여기 이제 넘어간다 싶으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자 이 화면에 나가는 화면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추세대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 추세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주식을 보면서 팁을 한 게 드리면요 자 주가는 요렇게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추세를 어떻게 끄냐면 요렇게 끄요 요렇게 이 고점을 연결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상승대를 올라갈 때는 저점을 잇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저점을 잇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반등 나올 때 됐다 반등 나올 때 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손해보지 말고 파십시오 대신 조선주는 투자를 하실 때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양반이에요 양반이 어때요? 비 오면 띕니까? 안 띕니까? 비 와도 안 띄죠? 그렇죠? 비 와도 안 띄는 종목입니다 얘네들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급하시거나 조금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는 하지 마십시오 조선주는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분들이니까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만 조선주 매매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까지 한 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폭이 나와요 코스피가 0.5%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0.1% 정도 하락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문제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오늘도 이제 종목에 대한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대형주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대형주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종목분들이에요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낙폭과대라는 트렌드가 존재를 해요 낙폭과대 그래서 보면 이제 분봉상에서 낙폭과대 종목분들이 반등을 하나씩 붙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과 같이 봤던 종목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요 오늘 낙폭과대 종목을 보였던 종목이 뭐냐면 PSK 홀딩스 오늘 많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급락 나왔던 종목에 대해 저가 매수가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이 펩트론 이런 애들이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8만 원대까지 빠지니까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반발 매수에 누입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매매밖에 없는 날이에요 오늘 이런 매매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급락이라는 게 일봉상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분봉상의 급락이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이런 매매만 오늘까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미국 대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오늘 오후 7시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FMC입니다 FMC 또 이번에 금리 결정하면서 또 제롬 파워로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 제롬 파워를 임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롬 파워를 임명한 사람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제롬 파워이 임명한 걸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칭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우리 휴다인님 이가족님 김양곤님 정답 트럼프가 임명을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제롬 파월 전해가 누구냐면 제네델런 그 제네델런은 민주당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은 공화당원입니다 이분이 과거 법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FMC 의장을 하고 있는데 FMC 의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트럼프가 콕 집어서 콕 집어서 제롬 파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연임까지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와 다시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롬 파월이 처음에 임명되고 났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보다가 어? 금리 인상하면 주가 안 오른다 금리 인하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코로나 터졌으니까 그런 돈을 찍어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트럼프와 제롬 파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그 부분 내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건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 전까지는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수납매 정도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빨리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네 네 만 620원에 한 30% 가지고 있거든요 아 서울분이세요? 아 네네 저하고 말투가 비슷하시네요 아 네네네 그런데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은지가 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아 네네 한 달 좀 넘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아 매수가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 620원이요 아 만 620원에 한 달 보유하셨는데 안 움직여서 답답하다? 아 네네네네 아 네네네 이거를 사실 때 뭐 혹시 차트가 가장 큰 운동욕이셨습니까? 어 아니 그냥 유심히 봤는데 네 만 저기 2000원대부터 유심히 그냥 봤거든요 봤는데 네 네 이게 뭐 이게 그 저기 뭐야 이게 그 저기 강원랜드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이것도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매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오르지는 않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그냥 그렇죠 변동성 없이 아예 좀 떨어지기만 하고 아유 답답해가지고 일단 이제 우리가 이 파라다이스 지금 혹시 차트 보실 수 있나요? 혹시 댁이세요? 잠시만요 네 제가 차트는 잘 못 볼 것 같은데 아 네네 그러면 전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지금 이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는 이제 국내인 국내인 위주로 진행이 되는 곳이고 파라다이스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 아 네 그러면서 지금 파라다이스는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네 최근에 이제 많이 먼저 달려가는 놈들이 엔터주라든지 제작사 이런 쪽이 먼저 K한류 관련해서 달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진우 달려오는 애들이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이 또 붙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이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이제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보다 느릴 수는 있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손해보고 팔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말씀 처음에 생각하셨던 가격대가 한 11,500원, 12,000원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십시오 네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지금 기다리신 시간도 있고 네 이제 중국 관련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어떻게 뭐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는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뭐 사람이나 물론 모르지만 아 요즘 그 제주도 가면 한국사람 보다 중국사람 더 많습니다 네 네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럼 뭐 혹시 뭐 손전 잡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생각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한 9,000원대 오면은 비중을 더 실을까요 어떤 대응을 가지면 좋을까요 아 9,000원까지 빠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원대 밑으로는 내려가기 힘든 자리거든요 아 네 네 시장에서 지금 이 종목이 소위가 돼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만원대까지 내려가면 그거는 딴 종목을 교차하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아 네 네 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저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만원 선 정도를 손줄가로 좀 잡으시되 아 네 네 대신에 반등 넣으면 한 11,500원에서 12,000원에는 끊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익실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화 상담까지 한번 같이 해 보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도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본질은 낙복화되다 자 그렇게 먼저 꼭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즘 이런 얘기도 많아요 단기로 대응할 것 같으면 국내 주식 하되 뭐 한 달 이상 보유할 것 같으면 해외 주식 하지 이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사는 게 안 낫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변곡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FMC가 끝나고 그리고 미국 대선도 끝나고 나면 당분간 국내 증시가 12월 달까지는 낼리를 펼쳐 보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 발목을 지금까지 잡아왔던 게 뭐였습니까 이제 금투스의 이슈가 그래도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어제부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공매도 금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더 빠졌어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생각한 자리보다 좀 더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금투스 페이지 했는데 오늘 왜 빠지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정책에 대한 변화는 나타났고 그리고 앞으로 악재로 나올 만한 이슈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북한과에 대한 이런 이슈가 확대가 되지 않는 한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다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매수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참여를 하실 때예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손해받던 것이 그냥 완전 말짱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더 집중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시장에 참여하시는 전략으로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안 나시면 전화 주십시오 또는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문자 상담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STI 이제 수요를 올리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번 강하게 튀던 애가 이제 넥스틴 이런 애들이 보면 이제 수요일 관련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요일이 낮잖아요 그럼 그 수요일을 낮는데 얘네들이 어떤 짬뽕을 시키더라도 수요일을 올릴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수요일을 올려낼 수 있는 장비들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STI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요일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STI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거를 분봉으로 잠깐 한번 바꿔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30분 봉입니다 자 30분 봉을 보시면 자 앞서 봤던 것처럼 요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파란색 줄이 떠 있는 것이 단기 바닥을 형성한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 나오고 바닥 형성하고 반등이 조금씩 나왔어요 여기 단기 바닥 형성하고 반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점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진 자리에서 박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고점은 막혔는데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자리 자 2만 천원대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2만 천원대가 이 2만 천원대가 분봉상의 단기 바닥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분봉상의 단기 바닥꽃역에서 지지를 밟고 여기서부터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STI는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봉 자 여기 이 봉 보이실 거예요 이게 10월 31일 날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봉은 안 깨지는 봉입니다 이 자리는 목숨봉 생명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봉이 안 깨지면 보유를 하시면 돼요 이 봉이 안 깨지면 그 자리가 한 2만원대에서 한 2만 5백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좀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11월 달에 랠리를 좀 보일 수 있다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 시장을 이끌어갔던 종목이 제약바이오 9월달 10월달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조금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실적 이슈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요 며칠 반등 나왔고 11월달에 그러면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12월달까지 현재는 반도체를 좀 보고 계셔야 돼요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관련된 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STI도 그렇지만 자 몇 가지는 볼게요 자 ENF 테크놀로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지금 ENF 테크놀로지는 소재기업입니다 소재 반도체 소재기업인데 이런 기업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닥 신호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격을 보면 이 위에 있는 여기가 240선과 480선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평균 종가 2년간의 평균 종가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이런 자리에서 붙여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이런 ENF 테크놀로지나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렇죠? AD 테크놀로지도 바닥 짚고 지금 반등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죠? 또는 이제 가운 칩스 가운 칩스도 지금 서서히 돌려내는 시점이고 코아시아 자 이런 기업들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에이징 랜드 이런 기업도 지금 여기 흐름이 제일 빠릅니다 바닥 짚고 얘네들이 이만큼 올라왔고 아직까지 지금 코아시아는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자 그리고 가운 칩스도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AD 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한 번씩 다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 종목군들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 PSK홀딩스가 제가 분봉상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바닥 짚고 그런 이런 종목군들 낙폭가대가 심해지면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오늘 종가나 내일 정도에 다시 한 번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왜 빠질까요? 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조종 보입니다 일시적인 조종이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양념 양념이야 양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 우리가 남은 건가요? 지금 시간이 네 아 7분 네 여러분 정시 추구하는 방송 우리가 이제 2시 30분까지 네 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네 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 방송을 저 혼자 만들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또 네 분이 앉아 가지고 저 포함 다섯 명이서 이 방송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과거 이제 황정민 씨가 자기는 숟가락만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카메라만 보고 있는 거고 이 방송은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송이니까 제가 그래서 대화를 좀 했던 거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짧게 하나 두 개 정도만 더 보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종목 상담 JYP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JYP를 이분이 이제 7만 8천 원에 오유를 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리가 이제 한 5만 6천 5백 원인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9월 9일날 시장에 대한 바닥이 형성될 때 JYP가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여서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월봉에서도 주가가 흘러내렸다 14만 6천 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만 8천 원까지 쉬지 않고 흘러내렸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반등은 엔터주가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아파트 윤실 씨의 아파트 말고 이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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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한류에 대한 K한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확장되고 있고 엔터주들이 콘서트가 가장 많은 시기가 연말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는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12월 달까지는 랠리를 펼쳐간다고 보시고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7만 8천 원을 보여 계시는데 요거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언제까지 보유를 하시냐면 위에 보시면 이게 240선 480선 장기평이에요 그러한 그 장기평선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시되 여기 앞에 떨어졌던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가 급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락은 급등으로 원래는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한 6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더 한번 보유를 해보시되 대신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단에 있는 요 자리가 되겠죠 한 5만 3천 원대 5만 3천 원대는 추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남은 시장이 한 1시간 정도 시장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매매가 오늘 뭐라도 한 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대선이 열리고 나면 또 다시 한 번은 내일 시장까지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FMC회의도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불확실성에 의해서 관망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감안한다면 지금은 단기 대응 말고는 대응하기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보고요 대신에 나는 죽어도 뭐라도 꼭 사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낙폭가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오늘 SDI 이런 종목군도 괜찮고 아니면 앞서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반도체 소재라든지 또는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결국 이제 삼성이 풀어나가 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들이 현재 낙폭가드 종목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풀어나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시장은 내일까지는 낙폭가드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좀 더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죠? 괜잘 쳐보겠습니다 괜잘 자 괜잘 괜찮아 잘 될 거야 줄여서 괜잘 자 여러분들 오늘 내일까지 네 종목군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자 제가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도 상사에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을 한껏 모아서 괜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 괜잘 괜찮아 잘 될 거야 보겠습니다 괜잘 여러분 괜잘 괜잘 자 여러분 괜잘 그죠?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자 여러분들 빨간 주식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간 주식 되십시오 괜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곧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